흉부외과 전문의로 여러분들을 봉직했던 이번에 7월달에 떠난 의과대학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배장한 교수가 지금은 이제 의사죠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충북대 총장은 의료현장을 모르는 사람이고 배장한 전교수는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북대 총장이 질저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충북대학이 정원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배장한 전 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가정책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배장한 교수가 보니까 1964년 제주수기표 5연고등학교 출신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왔네 뭐 어떻든 간에 60년대생들이 완전히 말아먹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60년대생들이 거의 다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지금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라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 박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7월 14일날 배장한 교수가 떠난 겁니다 충북대를 20년 만에 그만뒀는데 국회의원 이 물어보자 제대로 돼가고 있냐 물어보자 모든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특히 해부학 수업 등 의학 교육의 질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해부학 수업이란 것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고 대규모 강의가 불가능한 거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배장한 교수가 이야기하네요 지금도 6명에서 8명이 들어가는 해부학 실습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두 명만 들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 한두 명만 정원이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을 마칠 가능성이 자명합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후퇴하면 후퇴했지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해부학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이거를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로사태는 의사들이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로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부서지게 될 건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선무당 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충북대 총장도 그렇고 다 뭡니까 그냥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떠드는 거죠 의사들만 지금 아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가 망가지게 되는 걸 교육부와 대학 총장은 200명 학생이 들어봐도 1년 2년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정설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200명을 한 강의실에 넣고 필수 과목 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50명 60명을 나눠야 됩니다 60석짜리 강의실 을 4개로 나누고 교수 4명을 한 번에 투입해서 강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은 그냥 까라면 까의 대상이지 경청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국립의대 교수를 내년까지 천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국립의대 교수를 내년까지 천 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만 나왔고 아무것도 수립된 게 없습니다 늘리겠다는 인원도 신규 인력이 아닌 기존 기검 교수를 전임 교수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충북대 의 총장은 뭐 문제없고 뭐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절에 해부학실험이나 종합실험신들 뭐 만들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장을 찬 사람들하고 현장 교수들이 현지하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산메디칼내과 원장으로 30년 개원인 김홍식 여러분들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총장이라서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공과대학 강의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 텐데 무언가에 눈이 멀어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충북대학 병원 응급실 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인사가 의사가 되고 의대생만 가르쳐 배장한 전교수가 하는 말을 이해라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부 회의록은 없지만 청문회 회의록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무슨 낯짝을 들고 대학에 나오려고 저런 상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전부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출시할 수가 있으면 그냥 거짓말 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전부가 그런 겁니다 나라 일을 관여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지금 사람들의 대한민국 상황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이익이 되면 지금 면피를 할 수가 있으면 전부가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게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양심은 죽었고 그냥 사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전부가 이 여러분 충북대 총장은 그냥 사기를 치는 겁니다 거짓말은 지금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배운 사람들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완전히 여러분들 의료 분야가 망가질 때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밀어붙일 겁니다 왜 지금까지 거짓말 해왔으면 계속 거짓말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목이 날아갈 판이 됐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의대 교육을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변호사는 강의실과 모의법정에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전문의 두세 명이 전공의 한 명을 1대1로 가르칩니다 강의실은 그냥 기초교육이고 임상에서는 1대1로 환자 앞에 실제로 행해지는 진료 가 바로 의과대학 교육입니다 변호사 늘리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의사 2천 명을 증가시킨다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의가 없다 못해 참담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도제교육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주임교수 전문의 전공의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보시죠 전문의 두세 명이 전공의 한 명을 1대1로 가르칩니다 이거를 충북대 교수나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교육부총리나 모르거나 알리만 뭉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 말씀은 그냥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대교육이 1대1 도제교육이고 전문의 두세 명이 전공의 한 사람을 1대1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5년차 의사입니다 의료를 어떻게 키우고 유지발전시켜온 우리나라 필수의료인데 이렇게 참담하시게 낙수의료 낙수의사로 찍히고 무너지는 걸 보고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9개월 만기군을 제대하고 80년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소위 빅파이브 병원 일반외과 전공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집에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가고 치침시간은 보통 하루 서너 시간 정도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멀쩡한 몸이 저렇게 몇 달 하고 나니까 치질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도저히 죽을 것 같아 못 견디었습니다 담당 일반외과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수련기간은 실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옆에 총각 동료한테 당신은 어떻게 견디냐고 물었더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병원에 24시간 생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아서 외과를 포기하고 도망을 나와서 다른 과를 전공하고 개혼한 지 34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시절 그 초인적인 인내로 견뎌낸 동료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그들 덕분에 오늘날 세계 톱클라스의 의료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 갈등 의료 붕괴가 이쯤에서 멈춰지고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를 적습니다 개혼한 지 34년 된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전공의 생활이 어떤 건지 필수가 여러분들 의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숙가는 올해도 한방 3.6%를 인상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1.9% 그리고 1차 진료기관 의원급은 1.6% 인상이 됐습니다 해마다 같은 행태가 반복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뭡니까 의료 숙가 결정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느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시중에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방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물가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 이상 뛰었을 건데 매년 1%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숙가 때문에 그냥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방송 보고 병원급의 1.9%가 아니고 의원들은 1.6%만 올랐고 한방은 3.6% 올랐다는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자 여러분 2026년도에도 2천명을 증가시키겠다 이 발언은 처음 나온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대못을 박음